안녕하세요 이효채입니다. 오늘은 제가 경광등 이제 적색하고 황색? 녹색, 청색 다 모았죠. 그래서 한꺼번에 작동을 보려고 왔는데 지금 엄청 예쁠 것으로 추정되고 아무것도 안보이지만 앞에 경광등이 엄청 많이 있어요. 그럼 작동도 이제 공개하겠습니다. 3, 2, 1 뭐오오! 아우 엄청 예쁘다 이게 조명이야 경광등이야 이게 무지개야 경광등이야 적색 경광등이 황색 대덕 정문이 녹색 경광등이 청색 대답정물 등 100파이, 120파이 다양 해당osed 모델명으로 엄청 많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회전 경강등 속도는 거의 비슷하게 해놨습니다. 옆에 세미카랑 빗돌이 하차밀도 있죠. 이상 이우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